미래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산업의 난제에 도전하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의 대국민 아이디어가 공개됐습니다. 산업통상자원부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의 확대 추진에 앞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고 최종 결선에 오른 10팀을 대상으로 공개 발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. 그 결과 연구적 자가발전기능 소형센서 아이디어를 제안한 팀이 산업부 장관상을 받는 등 총 6팀에게 1,2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습니다. 우수 아이디어는 산업적 파급력과 혁신성, 2030년대 실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됐습니다. 한편 정부는 내년에도 10개 분야에서 118억 원 규모의 신규 과제를 기획해 산업의 난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.